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제 올렸던 그 까르띠의 후구 친구 있죠 그 친구가 후기를 올렸길래 가지고 왔습니다 솔직히 너무 바보같아가지고 강한 주작 의심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왕 시작한거 끝은 봐야겠기에 가지고 왔구요 어쩌면 진짜일수도 있잖아 일단 봅시다 무편집이에요 비록 제가 글은 다 지웠지만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고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자꾸 여친한테 꽃뱀이니 또 저한테 호구니 그런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 읽으면 머리가 어지럽고 흥미하고 상처가 돼가지고 글 지웠어요 우선 여자친구와는 이별을 구하게 됐습니다 새벽에 전화가 왔고 제가 받으니까 여자친구가 헤어져! 이러더라구요 자기 마음이 다 떠난 것 같다고 그러면서 반지는 그냥 이별선물로 주면 안되겠냐 물어보길래 저 또한 그래요 찌질하고 존심상하게 반지 돌려줘! 이런 말을 하기 싫어가지고 그래 너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했구요 완전 쿨하게 아무리 매달리고 붙잡아도 그녀는 단호했고 서로 갈 길 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반지 하나 사준 걸 가지고 이걸 빌미로 막 생색을 내고 그녀를 붙잡기엔 너무 웃기더라구요 뭐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선물한 거라서 후회는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계속 말하고 있는 그 꽃뱀 호구 이런 관계는 절대 아니었구요 단지 여친의 소비 습관을 고쳐주고 싶었기 때문에 여친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좋게 조언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여쭤보려고 글을 올렸던 거예요 하루 종일 눈물 나고 이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손이 안 잡히고 우울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 300만원 반지 하나로 그녀가 행복해하는 게 저도 좋았으니까 후회를 없지만 어쨌든 일이 이렇게 돼버렸지만 앞으로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는 친구 사이로 남기로 했습니다 가끔 많이 힘들면 연락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해주더라구요 배려심이 깊죠 그래도 연인 사이는 안된다며 정리를 하자고 해가지고 깨졌는데 어쨌든 간에 우선 뭐 다들 본인의 일처럼 조언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이별 선물은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닌은 그냥 300만원 뜯긴 거니까 정신 승리 그만해요 너 호구라고 2번 가끔 힘들면 연락해도 된답니다 야 이 호구 새끼는 내가 필요할 때 또 써먹어야지 바로 이거잖아 어이구 인간아 왜 그러고 사니 아니 근데 저 여자도 진짜 개 뻔뻔하다 이렇게 납작이 두꺼운 사람 30년 인생 동안 진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주작이라고 느껴진다 아니 주작이면 좋겠다 정말 대댓 저도 주작이 한 표입니다 이렇게까지 멍청한 건 말이 안 돼 아니 주작이 아닌 게 더 이상하지 3번 아니 그냥 호구 잡힌 거라니까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그걸로 싸웠을 때 처음에 아 이 남자는 나한테 돈 쓰는 걸 점점 아까워하는구나 이러다가 사준 거까지 돌려달라고 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잠수 이별 하려고 했는데 네가 호구인 게 너무 티가 나니까 이별 선물로 주면 안 돼? 이런 말을 시전했고 그럼 너는 또 쿨하고 완전 멋진 남자로 남고 싶어가지고 어 그래 너 가져 이렇게 했겠지 그냥 걔 입장에서는 너 호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냥 호구야 호구 4번 착각하지 마세요 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2번 한 번만 뜯긴 거라고요 아직 나이가 어리고 가진 게 없던 게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시라고 님이 가진 게 더 있었다면 아마 대출까지 받게 만들었겠죠 제발 현실을 좀 알고 사세요 왜 이렇게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주작이야? 어떻게 될까요? 저 여자 나중에 또 갖고 싶은 거 생기면 살짝 연락해가지고 톡 뜯어간다 5번 대박이다 진짜 아니 어디서 저런 걸 만나가지고 만약 네가 내 동생이면 등짝 바로 후려치고 질질 끌고 가서 내가 받아올 거야 야 정신 머리가 제대로 된 여자라면 그런 걸 사달라 소리도 안 하겠지만 아니 최소 헤어질 때 돌려주기라도 했겠지 어휴 내 동도 아닌데 너무 아깝다 저런 여자애들이 마치 지가 산 것 마냥 반지 끼고 사진 올리고 그런 거 생각하니까 쫓아가서 확 뺏어와야 내 속이 시원할 텐데 넌 어쩌면 좋겠니 정말 6번 야 헤어지는 와중에 반지는 이별 선물로 달라고 그러고 근데 그걸 또 주는 놈도 그렇고 잘 어울리는구만 야 이대로 헤어지면 안 되는데 말이지 아까워 아까워 7번 아니야 원글 다 읽었고 나도 여자애가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댓글 달리고 하다가 말았는데 후기 보니까 진짜 잘 헤어진 거예요 저도 같은 여자지만 헤어지는 마당에 반지는 돌려주는 게 맞는 거죠 꽃백 맞고요 그 여자랑 채소 엄붙어가지고 만약 결혼까지 했다면 그 여자 소비 뒤지닥거리 하느라고 님 인생 완전 고답했을 겁니다 망했겠죠 제발 부탁이니까 그런 꽃배만태 인생 먹히지 마세요 부모님이 불쌍하잖아 8번 후기 보니까 300만원 제대로 먹튀해버렸네 소비 습관에 꽂힌다는 명목 하에 속쓰려 하는 거 눈치 까고 아이고 이거한테 더 먹을 거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지 그래서 반지 하나로 만족하고 그걸 들고 튀어버린 거야 게다가 친구로 가끔 연락한다니까 그때 또 600짜리 팔찌 사달라 할 거고 그러면 너는 또 사줄 거고 왜 호구니까 그런 뒤에 여사친 소비 습관 고칠 방법 묻는다고 글 올리겠지 여친이 아니고 여사친 9번 와 크크크크크 님 정말 짱이에요 예전 글에서도 사람들 말 오지게 안 들어 처먹더니 진짜 개짠다 그 여자애만 논왔네요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나도 님 여친하고 싶은데 성전환하고 가면 만나줍니까 추가 댓글로 쓴 겁니다 안녕하세요 쓴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정말 황당해서 글 한 번 더 적어요 아니 남자가 사나이가 내가 사랑하는 여친한테 비싼 거 사주면 그게 무조건 그 관계는 곱빈고 호구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많이 못 들어보셨어요 현실에서 그리고 재벌인 사람만 비싼 거 사줄 수 있는 게 법으로 안목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사랑하는 여자한테 비싼 거 사주는 그런 남자는 왜 호구가 되는지 어이가 없어요 나 지금 가뜩이나 이별 해가지고 마음 너무 아픈데 어? 가뜩이나 울고 싶은데 왜 자꾸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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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으로 연애하면 여자분들은 남친한테 비싼 선물 받으면 무조건 곱병 되겠네요 아니 재벌들만 명품 선물 주고 받는 게 세상에 뭐 정해져 있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생활고예 시달리는 것도 아니고 250 버는데 그중에서 50만 원 월 6개월 해가지고 할부 50만 원 되는 게 뭐 살짝 부담은 돼요 되는데 사는데 지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저한테 쓸만큼 투자하고 저한테도 돈 많이 써요 정말 답답하네 아니 다들 왜 이렇게 생각이 꽉 막힌 거야 더 있습니다 아니 250 벌면서 300만 원짜리 사주는 게 멍청한 거라니까요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하다못해 1년이라도 만났습니까? 아니잖아 겨우 석 달 조금 더 만나고 이러니까 호구 소리 듣는 거야 어? 누가 지금 2년 3년 만난 사람이라고 욕합니까? 아니잖아 네 됐으니 니번 살면서 카보 할부 안 씁니까? 하다못해 저는요 제 전동 휠도 200만 원짜리 그냥 할부 끊었어요 할부가 부담 안 되고 얼마나 좋은데 할부 좋아하다가 인생 할부 됩니다 그리고 저 금액이 크다면 크지만 제 인생을 뒤흔들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니라서요 아니 사랑해서 사준 건데 이게 답니다 아니 무슨 몇 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왜 이렇게 욕을 하는 거야 그래 알았어 네가 이겼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추가 2 아니 돈이 없는 여자분들은 앞으로 연애할 때 남친할 때 명품 선물이나 선물 옷에 받으면 절대 안 되겠네요 받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 꽃뱀미라고 달려들잖아요 물어뜯고 아니 이 사람들아 그녀가 그녀가 나를 이용한 거든 뭐든 간에 내가 우선 내 마음이 그래 그녀를 사랑해서 준 거라서 후회가 없다니까 반대로 비유를 하나 들자면 나는 안 살아가고 여자만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의무적으로 기념일을 챙겼을 때는 돈이 아깝겠죠 근데 그 사람이 이용한 거든 뭐든 간에 나는 그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좋았어 그래서 사준 거야 아니 여자는 남친할 때 비싼 거 받으면 남자는 호구 소리 듣고 여자는 꽃뱀 소리 듣는 이유부터가 말이 안 돼요 저는 선물 공세 받으며 사랑받는 그렇게 연애하는 여자분들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렇게 해주고 싶었다고요 평소부터 지금이야 이별 선물이 된 거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다 이겁니다 호구 아니에요 댓글 1번 끝까지 이별 선물이라 알지 끌끌 끌 아니 그냥 반지 먹튀구만 무슨 사랑이야 야 너 혼자 지금 영화 찍냐 2번 너는 그냥 그 집 꽃뱀한테 당한 거예요 이별 선물 같은 똥 멍청이 소리 그만하고 그 반지 도로 받아다가 당근에 팔아서 그 돈으로 브랜드 아니어도 좋으니까 너희 어머니한테 목걸이라도 하나 사드려라 너 진짜 진심으로 바보 같아 너무 한심하다고 인간이 3번 호구니까 호구라고 부르는 거고 꽃뱀이니까 꽃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듣기 싫으면 아예 글을 쓰지 말았어야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게 팩트인데 혼자 정신 승리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정신 차려요 너 계속 그런 식으로 살다가 나중에 진짜 잘못 걸리면 전재산 장기 다 틀려요 내 주변에 님 같은 사람 실제로 있거든요 이별 선물 타령 가는 거 보니까 님은 100% 그렇게 됩니다 4번 그러니까 사랑했으니까 아깝지가 않다 그래요 자발적 호구시네요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님은 무조건 호구입니다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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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중에 여자는 헤어지면서 반지 꿀꺽하고 또 뜯어먹고 싶어가지고 친구로 지내자면 흘리는데 그런데도 좋다네 아니 도대체 이게 호구가 아니면 뭐야 뭐가 호구인데 5번 그게 바로 꽃뱀이야 이별 한 마당에 선물은 무슨 선물이야 어? 뭐 30년 만났냐? 당연히 돌려주는 게 맞는 거지 너는 그냥 꽃뱀을 만났고 그 꽃뱀은 그 꽃뱀은 300만원짜리 반지까지 사준 호구가 이제 알아서 떨어져 나가주니까 더더욱 땡큐인 거지 뭐 6번 아이씨 그러다 설마 설마 했는데 이 호구같은 놈이 끝까지 고구마만 오지게 처벌게다 끝내버리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만약 이 친구 그리 떠올라온다 해도 이제는 안 가져올 거야 한계야 주작이든 아니든 답답해서 못 보겠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